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 취임 한 달여 만에 각종 인사 관련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전북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A씨와 B씨는 각각 강인철 전북청장과 대학교, 고등학교 동문이며, 한 경감 승진자는 부안여고 성추행 당시 여고생 명단 누출로 무리를 빚었던 담당자로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전주 완산경찰서 모 경위는 승진 인사에 불만을 품고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, 최근 홍보 개장 교체 역시 언론의 비판성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